안녕하십니까. 오늘 오프닝 하지 않겠습니다. 오프닝 안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어서. 이 말 하지 말랬 또. 이 말 하지 말랬 또. 오늘 지모 책임이요. 조정훈 코치인데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뭐가 나와? 코치인데. 시합에? 네 시합 엔트리 이름으로 넣었어요. 고등학생이 그렇게 팀에서 코치 나올 수 있나? 엔트리에 넣으면 작년에도 나왔습니다. 감독도 나오라고. 피디면 놀아. 제가 1번 다 잘 나왔어요. 나왔지. 1회 탔을까? 바꾸면 되죠. 박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른 소스 별다른 건 없고요. 목요일날 캐치볼 하는데 조금 그날 던지고서 뭉친 게 있어서 그랬는지 좀 불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캐치볼 해보고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높아? 어디에 있는 거야? 안녕하십니까? 아, 어떻게 얼굴이 어두우십니까? 밑에도 아프고, 위에다 아프고. 어깨 어디가 아파? 아니, 저 공 던지고, 그날 경기 던지고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나길래 제가 그냥 캐쳐보라 멈췄거든요, 그래서. 해봐, 해본 거 이야기. 네, 알겠습니다. 오지야, 툰너고 이름을 바꿔. 오바딴. 여기가 뭐 치즈리지, 뭐지. 이대원이 불러줘. 안녕하십니까. 어. 네. 야, 이거 너가 보냈어? 네. 너 어떻게 알았었나? 밥 안 먹고. 아, 안 드셨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오늘 갈랐어, 나도. 네, 맛있게 드십시오. 오늘 갈랐어, 나도. 네, 맛있게 드십시오. 오늘 갈랐어, 나도. 네, 맛있게 드십시오. 내가 그 해까지 버터 올게. 이거 먹고. 네. 많이 드십시오. 이대원 씨, 중요함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. 네. 아니, 이거 드시고 한다고. 가느냐, 그게 아니라. 선발이라고요. 네? 선발이라고요. 네? 선발이에요? 네? 선발이에요? 네? 카라굴 모델가 집에 가냐? 카라굴 모델가 집에 가냐? 오늘 기차 없어, 너밖에 없어. 다 아프대요? 알겠습니다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바깥에 뭘 잘 쓰러. 바깥쪽이요? 네. 써봤습니다.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. 와보니까 땅 아프잖아. 이룬 구단에서 간병을 했으면 뭐지? 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